엘친여러분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어버이날입니다. 어버이날 꼭 해야하는 일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엘친여러분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어버이날 어버이날 꼭 해야하는 일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꼭 안아들이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. 엘친여러분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어버이날 멈춰볼까 그러던 그 순간 너를 본 순간 느낌이 왔죠 내 사랑을 하나 봐 천스럽게 또 볼이 빨개져 널 보며 웃다 작은 입이 두 귀에 걸렸대 막 상상을 해 혼자 그대가 날아다 주님 하나뿐인 너 사랑스런 너 우리 둘은 너 다운 맥주 눈 감아도 그릴 수 있을 만큼 그대를 두 눈에 가득 담아도 자꾸 보고 싶어 왜일까 귀를 걷던 문득 생각나며 문득 생각나며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나조차 모르게 이 땅에 가득 웃음이 나조 내 사랑을 하나 봐 주님 하나뿐인 너 주님 하나뿐인 너 주님 하나뿐인 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꼭 안아 드리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